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제가 볼 땐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같아요 전례나 사례가 없으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리코드는 항상 어? 이거 우리가 하면 재밌겠다 하이라이트 형은 요즘에 랩이 지금 물이 올랐어요 형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니가 잘 모르지 무너지기커녕 발전의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경이로운 지금 역사를 쭉 긁으면 유연함인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자체가 그냥 그 본질을 지키는 하이라이트는 그걸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10년 전을 돌이켜보면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